네, 그렇죠. 지금 집은 비슷한데 중앙 쪽에 흑돌이... 이거 괜찮습니까? 일단 끊어진 건가요? 일단 강주 선수도 끊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끊었기 때문에 이거는 끊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강주 선수도 독특해요. 이렇게 강수를 너무 꺼리낌 없이 두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요. 정말 쉽게 두죠. 끝나고 또 물어보면 여기서 이수 말고 또 있냐고 되물어 볼 것 같은... 정말 색깔이 좀 독특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강지수 선수입니다.